조건단단 선생님, 조건치매 예방자로, 저 아랫부분에 영산, 유실수, 학생들이 직접 할거에요. 자, 그럼 우리 수업을 시작해볼까요? 아, 수업 진짜 쉬워. 수업 저기 좀 왜 하는거야? 아, 몰라. 난 그냥 몰래. 너네들한테 해줘. 야, 뭐해? 너희들도 놀아. 야, 신발! 너희들 수업 못하나! 응? 자, 그럼 함께 우리 수업을 시작할까? 아, 재미없어 진짜. 아, 저 수업 뭐하는거야 진짜. 아, 나 놀고 싶은데. 어? 뭐? 아, 쌤! 쌤 수업 재미없어요! 이건 UCC에요. UCC로, 그거. 여기, 저를 국번침에 교육을 하셔야 된다고 할 때, 그냥 들어가지 마시고, 요거, 요 영상에 아, 오늘 요거 요거 해야 되겠다. 요거 담임선생님. 정말 재미, 애들 눈높이요 한거라서. 교육부에서 만든겁니다. 교육부에서 공무에서 만든겁니다. 하려고 오시고요. 어 gasps. 오시 라는 мел기예요. 첫leben은 원래는 많이 클럽에서 만든 vitamins,